현재 미국의 모든 종목들 미국뿐만이 아니죠. 아마 전세계에서 가장 핫한 가장 뜨거운 종목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떠올릴 것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1등 애플에 이어서 현재 2등입니다. 또 수익률 상승폭 엄청나죠. 그런데 특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엔비디아를 뺀 새로운 구성의 반도체 ETF가 내일 신규 상장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제가 신규 상장 ETF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새로 나왔으니까 이 종목 투자하라는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신규 상장 아 이거 어떻게 또 투자합니까? 이것도 투자하라는 거래요? 투자하라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각자 본인이 판단하세요. 이런 종목, 이 종목 새로 신규 상장할 때마다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개별 주식들과 ETF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동안 최대한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소개를 하는 것 거의 다 알고 계시죠?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각자 개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를 했다가 잘되면 본인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못되면 남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말씀드릴 때와 또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이 태브를 소개할 때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 이렇게 높아심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10개의 신규 상장에 예를 들어서 10개가 아니죠? 수십 개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거 10개 소개해드렸어. 그렇다면 2년이면 20개, 3년이면 30개, 앞으로 5년이면 50개. ETF인데 현재까지도 좋은 ETF들 계속 나오고 있죠? 넘쳐나고 있는데 개별 종목도 아닌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는 ETF를 수십 종목에 투자?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10종목 이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 말고 미국 주식으로 구성된 신규 ETF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의 투자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계속할 것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모든 판단과 결정, 각자의 몫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다음주에 타이거에서 또 새로운 ETF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해요. 지수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방산 관련 ETF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또 이스라엘과 이란 또 전쟁 중이죠. 또 중국과 타이완 또 긴장 중이죠. 특히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방산, 방위산업, 방산 관련 주들 지금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라서 폭등했어요. 또 미국의 방산 관련 주들도 급등 중이에요. 다음주에 새로 나오는 종목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참고하시는 거예요. 내일 한국투자신탁은용에서 이름이 에이스클로본 AI 맞춤형 반도체예요. 에이스클로벌, 에이스에서 참 좋은 거 몇 개 나왔죠? 에이스클로벌 AI 맞춤형 반도체 ETF예요. 종목번호가 494340, 494340. 그런데 그동안 또 신규 상장하는 ETF들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왔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15일에 상장한 에이스클로벌 반도체 ETF, 참 좋다고 꽤 말씀드렸죠? 또 23년 9월 12일 상장한 에이스 미국 빅테크 TOP7 이 종목은 21년 4월 9일에 상장했던 타이거 필반나, 미국 데크 TOP10처럼 정말 마음이 설레일 정도로 마음에 든 이 데프가 상장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또 23년 9월 12일 같은 날 상장한 에이스 미국 빅테크 TOP7과 같이 똑같은 2배 레버리지 전 이것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2배, 3배, 레버리지만큼은 정말로 각자의 결정 영역입니다. 내일 새로이 상장하는 에이스클로벌 AI 맞춤형 반도체 ETF는 미국, 대만 상장 주식 중에서 인공지능 맞춤형 반도체 설계 또 개발에 관련된 핵심 종목을 선별해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10개 종목 중에 특히 5종목의 93%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색깔이 가장 핫한 엔비디아가 빠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에 브로드컴이 22.8%, 시놉시스 18.9%, 케이던스 18.3%, 또 ARM 홀딩스 17.7%, 마벨 테크놀로지 15.5%, 그래서 5개 종목이 93.2% 항상 리밸런싱에 의해서 비중 조정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브로드컴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3총사 아닙니까? 엔비디아, 브로드컴, DSMC 필라데비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시놉시스와 케이던스는 반도체 지수에 안 들어가 있고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어요. 또 ARM, 마벨 테크놀로지는 필라데비아 반도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전에도 다 설명을 드렸던 건데 전자설계 자동화 분야, 이런 대표 기업이에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브로드컴은 1조 달러 가까이 되고 있죠. 대만의 TSMC는 1조 달러 넘어섰죠. 그런데 시놉시스는 780억 달러 1000억 달러도 아직 안 돼요. 케이던스도 708억 달러 그런데 ARM, 홀딩스, ARM은 1600억 달러니까 시놉시스, 케이던스에 비해서 ARM, 홀딩스는 작년에 상장했어요. 그런데도 벌써 시놉시스와 케이던스의 시가총액이 2배 정도 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반도체 종목들의 수익률은 대부분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5년 동안을 보면 브로드컴 527% 엄청나죠? 브로드컴, TSMC, 엔비디아나 말할 것도 없죠. 또 시놉시스도 276%, 케이던스도 294%, 평균적으로 브로드컴의 한 반 정도는 되지만 이 정도면 빅테크 정도들만큼 올라갔어요. ARM, 홀딩스는 152%, 그런데 이거 1년 수익률이에요. 작년 8월 25일쯤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1년 2개월 수익이 ARM, 홀딩스가 152%, 마벨 테크놀로지가 237%예요. 그런데 5년 동안 2900%나 상승을 했고 AI 반도체의 정말 핵심인 엔비디아가 제외된 것 이거 하나 사실 아쉽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반도체의 대표 세 가지 종목을 보면 타이거필반나, 이 종목들 5년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다들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1년 봅니다. 타이거필반나 57%, 코덱스 미국 반도체 79%,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TOP4 80%, 가장 높네요. 그러니 이렇게 새로 나온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이라든지 글로벌 반도체 TOP4가 참 좋아보이길래 여러분들께 몇 번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TOP7, 에이스에서 나온 것 중에 제가 좋다고 두 종목 말씀드렸죠? 61%. 그런데 에이스 미국 빅테크 TOP7 레버리즈는 134%. 똑같은 미국 빅테크 TOP7의 복리 수익으로 인해서 2배 이상의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즈는 정말로 각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좋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의 비중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 수익률이 지금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타이거 필반나가 엔비디아가 13.6%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21.8% 거의 2배 가깝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23.4% 그러니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가 수익률이 1년 동안 가장 높은 이유가 엔비디아 23.4%로 비중이 가장 커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 21.8% 그런데 타이거 필반나가 13.6% 엔비디아가 비중이 많이 차리나죠. 또 지금 한창 잘 뜨고 있는 TSMC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TOP4는 TSMC가 24.8% 얼마 전에 리밸런싱을 해서 엔비디아보다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TSMC가 14%. 그런데 타이거 필반나는 4.6%예요. TSMC가 그래서 이러한 비중 차이 때문에 1년간의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가총액을 보면 가장 먼저 나왔죠. 타이거 필반나 2조 8,305억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타이거 필반나보다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코덱스보다 타이거가 참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시가총액 차이가 참 많이 나요. 5,986억이에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 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TOP4는 4,450억. 그래서 타이거 필반나가 무려 5배에서 7배나 높아요. 만약에 타이거 필반나보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TOP4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훨씬 먼저 나왔다 그러면 아마 시가총액이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나오는 신규 상장하는 반도체 관련 이태포는 새로운 구성의 이태포입니다.